야 이대로 가자 이대로 아 그냥 헨 스피나 디코 하네 끝나고 들어와 디코 밀어줘 얘는 존나 나네요 나 쟤는 왜 이렇게 잘달리냐? 쟤는 왜 이렇게 잘달리냐? 괜찮네. 쟤는 왜 이렇게 잘달려? 쟤는 왜 이렇게 잘달려? 쟤는 왜 이렇게 잘달랜? 쟤는 왜 이렇게 잘달라? 쟤는 왜 이렇게 잘달라? 무엇이weit 이겼다 수핀이랑 리타 맞아봐 이겼다이 응 끙끙이지 1대0 나인2 자 7성 갑니다 스킨이 디코 들어오고 스피씨 네 좋습니다. 리트하면 입수시킵니다. 좋았어. 좀 닦아갈게요. 좋아좋아 잘하고있어. 박았어요. 먼저 갈까? 네. 형이 1등 고정을 해주세요. 도와쓰. 못 따라온다. 요즘에 보통 채널 열심히 했더니 속도가 적응이 되네? 스피아. 네? 형은 보통 채널을 했더니 속도가 적응이 된다. 일단 적응이 안돼 아예. 오 빠질뻔했다. 그러니깐 적응이 될까? 같이 죽었어 하나. 오케이 오케이. 이겼어 이겼어. 기다려 줄까? 니 막을 것 같거든. 졸라 막을 것 같거든. 많이 막는 것 같아. 응 아니야? 응 리트 안당해. 2대0. 좋습니다. 이것도 못하는 애들 아닌데. 아니 잘해 얘네. 네 네 2대0 이거는 최대한 따라갈게 오케이 릴 좋았어 완벽한 스타트였어 얘네는 무조건 일단 스타트를 잡겠다 이 마인드야 거의 드리프트 하는게 지금 아 잠깐만 별낫다 와 이거 오지게 잠깐만 공쇄당하겠다 이거 일단 가방 끌어 와 1등 거리 좀 먼데? 먼저 갈게 그래 여기서 아마 마을거 같은데 응 아아아아아아악 이 새끼 픽으로 게임하나 이 새끼 픽으로 게임하나 야 벌살이 졌나버리다 이거 붙잡을까? 아예 몰라 아 아 너무 힘든데 너무 빠르다 자꾸 부스터 1미남거 드리프트 안할라그래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네들은 맨날 이 프로 카트만 타는 애들이에요 참고로 2대1이구요 아 너무 힘드네 그냥 카트 키면은 주구창창하는 겁니다 이겨보자 맨날 프로 카트 타는 애들 한번 참교육시켜보자 얘네 그냥 쭉까나 그러네 한 명 쟌다 하나 죽였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음 바느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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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랐어. 아 큰일났다. 당황키 센서 이상하지. 니 타만, 니 타만 하지마. 어휴 벌써 자꾸 꺼낸다. 큰일났다. 어휴 안잡힌다 야. 미리. 아 큰일났다. 괜찮괜찮. 아휴. 부서 쓰면요 부서가 끊겨요. 아 근데 1등이 잘 달려. 안잡힌다. 불쌍. 쟤네 2대1로 하는데. 3일은 또 뭐야. 총무 애들 숫자를 못세더라구. 좀 이해해라. 좋아하는 이것도. 아이쉐 Fire 있어. 뭐야. 못세더 정도가 있지. 그 방의 femencle threw off the 4岳 Cheryl had 2e7 침첩 너무 먼데 아.. 답답! 엑셍진으로 하면은 쟤네그들이 우리랑 똑같은 상황일까요? 그치? 아.. 답답! 아.. 답답! 와.. 초반에 못 따라가니까 노답이네! 아.. 와.. 어렵다! 일단 2대3 가자! 왜 이제 2대2야? 1대3 아니야? 고가 이겼고 주밀이 이겼고 스코어 못샌다 쟤네 이제 2대2래 1,2,3.. 1,2,3 뭔가? 쟤네들은 글쎄 2,3,2,3 1,2,2,3 2,3,3,3 아..필이.. 돌렸어 돌렸어. 한 명 완전 아웃이야. 와 하늘로 승천하는데? 아 뭐야 이거. 잘한다. 아 근데 잘해 중국이. 뒤에는 해도 바로 뒤까지 따라 붙어 줘요. 뭐야 이 새끼 여기 잘 달려. 잘 달리는데 미쳤는데 라인. 미쳤는데 라인. 미쳤는데 라인. 미쳤는데 라인. 이 기계가 있습니다. 아니요 이게 라인? 아 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씨 겁나하네 후.. 미쳤다 뭐지 1등? 아.. 개잘하네 항상 크루전을 하고 나면은 딴 차를 타고 싶어 아.. 또.. 또..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... 막..받네.. 빠질게요 야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뭐야 박지 않았어 쟤? 그니까 이걸 들어온다고? 겁나 과감하네 나이스 나이스 3대4 3대4 아 0.02초 차로 역전했어 마지막에 형 저거 쇼 쳐야 되지요? 어 아니 안전하게 타기만 해 밀어줘 네 네 아 몸상 안 밀려 얘 조심해래 아 차라라 나 포스 없어 아 참고 가는데 야 이거 니가 가야돼 안 밀려 조금만 붙어 가봐 나 응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아 아 급하다 나의점 팀 뭐냐 아 짚고 잤어 나와봐 아이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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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봐 네 작업해 볼게 아니요 좀 멀어요 아 끝까지 봐 드릴까 끝까지 봐 진짜로 네 음 음 아 아 끝까지 봐 드릴까 어 어 쟤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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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 진짜로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아 뭐 안오냐니 흫 아까 짚고먹고라서 맛이 갔어요 이치 아 없 아 아 안 밀려 러너랑 디펜스랑 확실하게 나눠져있네 저기 아 아 아 정말 바이바이 1등 싸움 할게 네 형 1등 싸움 할게 네 1등볶입니다 이탱이 마지막 네. 일단 노력을 해볼게요. 다가갔어. 아, 정답. 쟤 치크 왜 이렇게 빠르지 근데? 기분 탓인가? 천천히 들어갈게. 네. 들어간다? 네, 들어가세요. 오케이. 방해가 조심. 4대5. 저기는 진짜 포지션이 확실히 나눠져있을 것 같아. 힘들다, 힘들어. 아니, 스탑대 오늘 더 빠르지? 아, 잠깐만. 잘 됐는데? 이거 버텨야 돼. 하루 죽었어요. 가까이 따라가. 악. 구조할게요. 더 빠르지. 어, 레이 르. 조금씩 다리? 뭐지? 6시 6시 5시 8시 6시 5시 6시 까비 깠다 아 3등 떨어졌으면 좋겠다 3등 떨어져서 이게 밀린다고? 내가 리트 아니야? 아뇨 들어왔어요 아 이게 밀리네 무조건 잡는 그림이었는데 4,6 이거 아까 깐 것 같은데 밀릴게요 아 스탑콜 왜 차이나지 스탑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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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개잼있다. 뭐야 왜 이렇게 빨라와야 해. 아 불쏘가 없어. 나와. 이거 안돼. 천천히 들어갈게. 네. 막는다. 다시 죽였어요. 역쟁하네. 알겠어. 56 계속 암호를 찍다. 또 하나? 이거 한다. 또 하나? 죄송합니다. 그 다음 도구로 치고. 바로 돌아갈게. 일단은 수술 신상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왠지 저새끼 직보러 들어올 것 같더라 두번 안속지 아까도 그렇게 직보뿌봤어 도둑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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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